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가 전주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통시장 활성화운동본부 부이사장 김상기 목사는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시장 상인들과 전주지역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주중앙시장을 돌며 시장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통시장 2호 강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